네, 강차고 강돌한 은실 가수 노래였습니다. 은실 가수님, 성은 하나만 부르도록 합니다. 박수 다시 한 번 주십시오. 은실이 정신을 돌려드리겠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은실입니다. 은실이 정신을 돌려드리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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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의 정과 사랑을 먹고 사는 여자인데 그런 정을 그런 사랑을 시부에게 왜 갈라주나요 오직 한 사람 당신만을 믿고 사는 나이잖아요 한눈 팔지 마세요 울리지 마세요 나 하나만 바라보세요 한눈 팔지 마세요 한눈 팔지 마세요 여자의 정 소금 모지 하나 라우리나 소금 모지 하나 라우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